여행 갑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우리가 여행 가면이요. 호텔도 있고 뭐도 있고 기타 등등 있지만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하 근데 여행가서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미국 쪽에 가면 다 영어로 공연할 거 아닙니까? 아 그렇죠. 당연히 그렇죠. 아 일단은 우리가 같은 돈을 내도 응응응 반밖에 못 버는 느낌? 왜냐면 이제 쇼잉? 리스닝이 안 되는데 리스닝이 안 되니까. 아 리스닝이 안 되니까. 보는 거 뭐라고요? 와칭하는 거? 아 와칭하는 거. 근데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 사실은 그 분위기 때문에 또 가는 것도 있잖아요. 미션 1. 마지막 쇼는 몇 시에요? 미션 2. 쇼가 얼마나 길어요? 네 요런 미션 되겠습니다. 마지막 쇼가 몇 시냐? 그리고 쇼가 얼마나 기냐?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쇼밖에 모르죠. 지금.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? 긴 거 뭐요? 긴 거. 어? 길다. 롱롱. 롱롱롱. 쇼는? 쇼. 공만 가서 가버려. 쇼가 맞을까? 예. 공연. 공연니까 약간 뭐. 공연스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 같은데. 약간 어려운 단어네요.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즘 또 꽁상시가 잘하다보니까. 약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부담 팍팍 드릴게요. 부담돼요. 네. 일단 미션 이렇게 꽁상시 보내서.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틀려도 상관없으니까. 틀려도. 고마워. 아우 떨려. 제가 여행오면 이 공연은 꼭 보리라 마음 먹었거든요.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. 그런데 일정이 좀 빠듯해서 공연 시간을 물어보기로 했지요. 저기요. Excuse me. 아 예예. Hello. 예. 마지막 쇼가 몇 시입니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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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a two-hour show. Two hours. 두 시간 자리에? Yes, so it stops at about 10 o'clock. What time is the last show? It starts at 8 o'clock. How long is the show? It's a two-hour show. Show? It's a two-hour show.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봤고요. 그러면 우리 액션 스타트 가볼까요? 액션 스타트! What time is the last show? It starts at 8 o'clock. How long is the show? It's a two-hour show. What time is the last show? It starts at 8 o'clock. How long is this show? It's a two-hour show.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전체 대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전체 대화. What time is the last show? What time is the last show? It starts at 8 o'clock. How long is this show? It's a two-hour show. Yes, sir. Yeah. What time is the last show? It starts at 8 o'clock. Oh. How long is the show? Oh. No, it's a two-hour show. Okay. Okay.